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 얼마나 이 사람들이 허약한 거 하니까 지금 이 대통령 지지율 문제 이게 이제 집권하고 2년째가 됐는데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뭐 여러분들 보통 시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 하나 여러분들 고치지 못한 채 집권 2년차 3년차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뭘 하고 있는지 도대체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 뭐 했는지.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한 신문의 일면에 가장 많이 읽힌 정치기사가 여당 텃밭인 tk도 돌았었다. 윤 지지율이 21%의 비상 걸린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고착되어 있던 듯한 그런 느낌을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가장 여러분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중요한 것이 여론 지지도 조사가 공정하게 치러지는 건데 응답률이 3% 5%밖에 안 되는 그런 지지율 조사를 가지고 계속 발표를 가지고 국민들이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제대로 잡는 일을 못한 데가 어딘가 하니까 윤 대통령이 이런 거 하나 제대로 못한 채 지금 집권 3년차가 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여당 텃밭 tk도 돌았었다. 윤 지지율 21%의 비상 걸린 용산 대통령실.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것은 사실인데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건데 한국갤럽의 여론조사가 국정수행 지지율이 21%로 치임 이후에 최저치이고 부정평가는 70%로 최고치다. 대통령의 국정운용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수행 지지율이 2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은 너무 낮은 겁니다. 그리고 그걸 인위적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게 되면 제가 어제 1만 2천 명 정도가 참여한 한번 물어봤습니다.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21% 침의 외 최저 갤럽조사 동아일보 5월 31일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게 83%가 여러분들 신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은 것은 사실인데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걸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낮지만 이렇게 낮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195명이 댓글 남긴 걸 보게 되면 한 8, 90% 정도는 아니 대통령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침묵해가지고 어떻게 대통령입니까 이런 댓글들이 한 8, 9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래도 대통령 직무수행의 긍정이 21%가 나오는 것은 너무 낮다는 겁니다. 지나치게 낮다는 거죠. 이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여러분들 여론조사 결과가 엉망진창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여소야대의 여러분들 그런 형국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선거제도하고 여론제도는 좀 손을 보셔야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여러분들 손을 보지 않는 상태로 지금 와가지고 용산 대통령실이 무슨 여론조사가 낮아가지고 문제다 이렇게 하니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동안 뭐 했냐 이야기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언급하게 되면 그건 바로 선관위 산하의 방심인가 하는 여러분들 무슨 조직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를 수행하는 감시감독하는 조직에 대한 문제니까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국힘당도 나라가 여러분들 너무나 참 엉망이 돼버린 거죠. 이거를 아주 오랜만에 홍준표 시장이 이야기를 하셨네요. 홍준표 시장이 에둘러가지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론조사 당신들 그렇게 여론조사하면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라에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모두가 다 조작이니까 기가 찬 거죠. 그것도 조작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홍준표 시장께서 과거 사례를 들어가지고 이게 여론조사를 이런 식으로 마사제가 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조차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탄핵 대선 때에 선거 일주일 전까지 내 지지율은 7에서 8%는 늘 한자리 숫자로 발표됐다. 이게 뭔가 아니까 숫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이거를 윤 대통령 보고 이런 고치라고 대통령 시켜준 거 아닙니까 진짜 사람이 물렁물렁해도 그렇게 물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홍준표 시장은 정치판에 30년이 있었는데 여론조사가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 거 아닙니까 문장 앞에 한 문장만 보더라도 뭡니까 그냥 여론조사를 마사지를 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최종 발표 때도 유일하게 득표수보다 10% 이하로 발표되었지만 당시 문재인 안철수 후보는 근사치로 발표되었습니다. 나만 여러분들 조작하고 다른 사람은 여러분들 그대로 발표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게 한국에서 제일 신뢰성 있다는 여론조사 기관에 발표했습니다. 한국 갤럽 이야기는 하는 겁니다. 이독 그 기관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도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으로 나는 보았습니다. 정치판에 30년을 활동한 홍준표 씨가 자기 여러분들 선거를 치르면서 한국 갤럽이 여론을 어떻게 조작해왔는지를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말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어쩌면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이렇게 피해는 거짓과 위선이 여러분들 흐르는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지고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나라에서 이렇게 믿을 게 하나도 전부가 다 조작이니까 그때 여러분 한국 갤럽하고 홍준표 여러분들 후보가 한 판 크게 싸웠을 겁니다. 유독 그 기관이 당시 그렇게 발표한 것은 정상적인 여론조사였다기보다 특정 후보의 대세론을 만들어주기 위한 자기적인 여론조작을 나는 보았습니다. 그렇게 여론조작하고 그다음에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조작을 했잖아요. 조작한 거 다 밝혀서 여러분들 공병원 tv를 통해 다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정말 그러니까 내 입에서 한국 사람이라는 이야기 아니고 그냥 조선 사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여론을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한 거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뭡니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저는 이렇게 해서 앞으로 결론이 어떻게 날지 참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결론이 이렇게 가면 다음에 결론이 종착지가 어디로 연결되겠습니까 아무 일도 없겠습니까 그렇게 바랍니다. 하도 여러분들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를 예의주시하면서 이건 아니다고 생각하니까 홍준표 시장이 그냥 조심스럽게 우회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번 총선 여론조사도 그런 경향성을 보았고 최근 여론조사에도 그런 것을 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론조사를 만진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 선거를 안 했으니까 이번은 관찰자 입장에서 4월 10일 총선에 여론을 봤을 거 아닙니까 우리처럼 여러분 4년 정도 선거 문제를 파도 촉이 생기는데 30년간 정치판에 살아서게 되면 여론조사라는 걸 흔히 보일 거 아닙니까 민심하고 계리가 얼마나 나오 는지 여론조사 무용론을 제가 제기하는 이유도 그런 것에 기인합니다. 응답률 15% 이하는 발표 금지하고 이른바 보정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정한다는 것은 마사지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여론조사에 마사지를 하면 어떻게 되냐 응답률 10%는 안 되는 여론조사 는 설계학에 따라 얼마나 조작할 수가 있습니다. 2011년 7월 전당대회 때 3억을 주면 10%는 더 만들어주겠다고 제의한 어느 여론조사 기관이 다시금 생각납니다. 전부가 다 조작인 겁니다. 나라가 너무 썩은 겁니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죄의식이 없고 처벌받는 사람이 없는 것 외형은 성장해간 나라가 검사하게 보이는데 전신에 뭐죠 그냥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 이야기 뭡니까 2017년 대선 때 여론조작했고 2024년 4월 10일 총선 때 여론조작했고 지금처럼 윤 대통령 국정지도 여론조작하고 있고 그거 해결하라고 대통령 만들어줬는데 2년 동안 뭐 했노 이야기야 2년 동안 뭘 했냐 이야기입니다. 사람 사는 사회가 짐승사회하고 다른데 그래도 좀 정직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가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여론조사를 조작하고 선거를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죠. 정말 제가 볼 때는 오늘 그래도 홍준표 시장이 이 대통령 지지도를 보고 그래도 정확한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이야기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국힘당의 국회의원들이 100명이 넘지만 다 입을 다물고 숨죽이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냥 딱 조선시대에 살면 된 사람들인 겁니다. 이거는 뭐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의회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민주주의가 다 여러분들 뭐죠 허황되고 본인들 수준에 너무 넘어서는 그동안 참 잘 먹고 잘 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면은 참 제가 볼 때는 참 부끄러운 일인 거죠. 모든 것을 다 조작을 하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뭐 나라에 문제가 없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일이라는 것이 다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것이고 누구 이야기처럼 가비지를 집어넣으면 가비지 인하면은 가비지 아웃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 만사가 다 인과 음본데 뿌린대로 거두는 건데 이렇게 조작과 허위와 거짓 이런 일상이 돼가지고 어떻게 여러분들 앞으로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느냐 물론 뭐 기적주로 온전할 수도 있겠습니까 확률은 낫겠지만 완전히 다 제압당한 겁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은 그냥 전부가 다 제압이 된 겁니다. 저보고 희망차고 여러분들 낙관적인 이야기를 해달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그냥 희망적인 낙관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하게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다 제압이 당한 겁니다. 제압이 돼가지고 왜 사람들이 다 제왕하기를 포기하고 침묵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되돌릴 수 없는 대로 그냥 가는 겁니다.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역주행하는 거죠.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주행을 하는 겁니다. 세계사의 큰 흐름에 역주행을 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그냥 어려워진다는 이야기인 거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프랑스의 재정수지적자가 여러분들 국내 총생산 gdp의 3%인데 snp에서 여러분들 국가신용평가 등급을 낮춰버렸지 않습니까 이번에 하계올림픽을 실시하는데 한국이 3.9%지 않습니까 지난해 5.4%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25만 원 해서 13조 원 여러분들 민생지원금 주자는 거지 않습니까 정신이 나가도 이만저만 나간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재정적자가 이런 발생해가지고 서구사의 굉장히 중심적인 나라 가운데 프랑스를 이릅니다. 알자 없이 snp에서 뭐죠 그냥 신용등급을 그냥 낮춰버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나라인데 대한민국 누가 도와줄 겁니까 아무도 유럽연합처럼 뒷뱅이 될 수 있는 나라가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골에서 나서 자라면 좀 서울에 부유한 사람들에 비해가지고 어렵게 대부분 다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활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를 누가 다른 사람이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근금 절약하고 항상 대비하고 남보다 더 성실하게 여러분들 건면하게 일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서방 여러분 선진국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리스가 여러분 어려워졌을 때는 EU 유럽연합이 있고 독일이란 나라가 있으니까 그걸 좀 봐줄 수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여러분 어려워지면 누가 봐줄 겁니까 중국이 봐줄 겁니까 일본이 봐줄 겁니까 외환위기 때 한 번 당해봤지 않습니까 돈 구하러 가서 여러분 다 놓아봤는 거를 경제적인 문제가 그렇다고 치면 나라의 여러분들 근간에 해당하는 것이 여론조사 선거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렇게 손을 대가지고 오늘 여러분들 이게 짧은 문장이지만 홍준표 시장 이야기는 전부를 다 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정치판에서 30년 정도 산 사람이 대한민국 여론조사가 얼마만큼 조작을 하고 있는지를 마사지를 하고 있는지를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 하나 여러분들이 2년 동안 해결을 못하고 심지어 뭔가 투표관리 간 개인 도장 하나까지 여러분들은 못 찍어 가지고 압박가신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라통이 침입니까 양심들이 그렇게 없어 가지고 제가 뭐 아침부터 열려기보다 좀 그냥 웃는 게 낫겠네요 정신 바짝 이러면 몬철이면 그냥 골로 가지 않습니까 세상이 정신 몬철이면 그냥 바로 가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